오늘 좀 아퍼요. 꽤 뭉쳤니? 힘이 없다? 오늘 곧 병들어버렸어. 자고 일어나는데 종수리가 엄청 아파. 근데 방송하다 보면 또 괜찮아질 것 같아서 켰어요. 하다 보면 또 괜찮아질걸. 여긴 그렇게 희망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대장. 여러분, 저 딱 2시간만 누워있다가도 될까요? 뒤에서? 미안하다. 진짜 아픈가 봐. 엠핳핳핳. 가까이 가까이 오라 한 내 모습이. 아잇. 아잇. 뭐하. 낮까지 왔어요. 자는 거 보다 여러분, 게임하는 게 나을 거 같음, 지금. 아 아파서 잠이 안 와. 대신 롤 할게요 롤. 롤이 그나마 가장 집중하기 좋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초간세야. 미안해 내가 아파서 그래. 지금 떼범수 심신미약이야. 힐 개좋았고. 행수님이라면 여기서 집에 가라 했을까? 핸라인만 돌아보고 있을까? 이게 바로 내 존재였는데? 그거는 집에 갔어야 되는 거네. 나를 성대모사하는 행수 성대모사가 아닌. 세부미드 파보야. 세부미드 파보야. 바가 열어. 그때 집에 갈 수 있어. 아 코세보! 맞아 아파서 그래. 아.. 세부미드 오늘 너무 아파. 저 자식을 골라야 돼. 밀리야가 은근히 그게 실법 같은 캐릭입니다 저거. 세부미의 사랑을 담아? 뭐해 마이큐? 밀리야 저 실법 같은 캐릭터. 세부미의 사랑을 담아. 세부미의 사랑을 담아. 아se에.. 어허.. 세지마세요. 엔입니다. 세식. 앗대에 эт! 때리지마 미니언아! 나 6기가 좋다. 내 총 끝은 10번을 내리고 오늘 진이 좀 땡기더라니만 나랑 티어 바꾸자 광제에다가 다이아 서세범 써놓으면 너무 간직하지 않아? 모든 투수들이랑 모든 스트리머 발작하게 만들 수 있어서 난 전부 골드 가면 나 진짜 그거 트위치 휴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정도의 경사야 아 진짜로 스프러 마스터인데 세공이랑 같으면 세공이가 마스터 세공인 겁니다 일단 내가 골드 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드 승급전 언제 뛰느냐? 제가 물음이 부족했습니다. 올랑이 많고밖에 안 넣었다니. 더 넣었어야지 더. 케린 양이. 승리에 안 건 사람 없지? 포인트는 다 날렸어? 누가 이렇게 폐 많이 걸었나? 어허 끝에까지 25만 가득이네? 좋아요. 저를 믿고. 따라오십쇼. 능지발사! 착취가렘 보고 25만 5림 박았어요? 탑! 탑! 제드 가슴이 웅장해진다. 자, 탑! 내가 진실을 탈퉁했어. 부산 스킬을. 3명 앞첨을 처치했습니다. 결혼을 발버 fold. 못 맞혔지롱! 조금씩 구원을 향해 가는 거야. 못 살아낸다! 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내 몸이 좀 바보야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저에게 토토해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투자금은 해소불가입니다.. 투자라는 게 실패도 감안하고 하는 게 투자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투자하지 마란 말이야 위즈하냐.. lica오지 마니티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놈 잡아라!! 이놈 잡아라!!! 이놈 잡아라!! 벗걸림 또 걸림 어머어머어머어머 저거 봐라 어머어머 안녕하세요 자식아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 집가 뭐해? 왜 저기 토토도 안했으면서 투자 안했으면 혼수하지마 어머 내가 집가랬지? 내가 집가랬지? 내가 집가랬지? 이 어찌 중화질 맞지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끝났어 내 루난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 게임은 끝났어 허세봄의 루난은 브론즈를 평정한다 나 안파 딜 1등 카이사 가겠습니다 아 이번 서포 생각보다 빡세다고요? 세트 서포시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붙잡았어? 아니 이즈 3킬? 나는 원길벌레 나는 원길벌레 한 번만 바텀 제압되었습니다 헤헤헤헤 넌 이제 뒤졌어 이즈 리얼 매국봄 매국봄은 뭐야? 나를 안 믿어준 사람들이 매국봄이야? 어디 매국봄들 볼까? 이번 건 쉭 쉭 다시는 바퀴벌레를 무시하지 마라 아 이제 진짜 쎄져가지고 저를 막을 수 있는게 없어요 아니 나도 딜좀 넣자 이스리오랑 너의 패배다 내가 이겼다 아니 근데 이제 막 재밌어지는 타이밍이었는데 벌써 끝나버려서 아쉽긴 하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까칠하기까지 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